정말 기차 처음 타봐요? 오늘 아마도 평생 해보지 않은 걸 여러 가지 하게 될 거예요. 어떤 거요? 글쎄요. 나 아까 봤던 건데. 자, 간다. 손님 한 분은 직접 오셔서. 아, 네, 좋아요. 직선이 들으셨군요. 홍선이 친구가 되게 예쁜네요. 네, 선수 안녕히 계십니다. 네, 선수가 만나게 되시고요. 우리 참여 손님께 높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대중랩이 전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좀 뭐예요? 어린 양자에 나오는 3학년. 대박이죠. 쟤요, 말할 줄 알아요. 네? 세계에서 유일하게 말하는 코끼리예요. 기분 좋으면 그만, 이리 와, 아직 좋아 할 줄 알아요. 빨리 봐요. 좋아! 우와! 좋아! 우와! 근데 그 사진 나 줄 거예요? 코끼리랑 기린 찍은 건데? 좋아! 교구가 lessons